상실 좀 보내달라고! 야, 세모, 너 말고 네 위에 책임자 불러. 부르라고, 시키야! Greetings. I am the front man who operates and oversees all matters here. 정해진 시간 외에는 숙소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. 그럼 내가 니들이 정한 시간에 뭐 오줌이 마렵냐? 어? 오, 죽을! 내가 못 살 것 같지! 이씨... 야, 싼다! 야, 줄줄 잘 나온다! 따라오시죠. 참, 조선 놈들은 악을 써야지 그냥 귓구멍이 열려.